안녕하세요. 산자초 동해보험 큰세상약초TV입니다. 일일약학 매일 한가지 약초 공부하다 이런 뜻이구요. 근양다견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햇빛을 많이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즉 활동적인 일이나 취미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일일약학 중에서 오늘의 약초는 독일의 국화인 술의 국화입니다. 아마 초여름에 야외활동 하시면 이 술의 국화를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키는 다 자라면 약 1m 정도 되구요. 꽃의 색상은 흰꽃부터 분홍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술의 국화를 시차국이라 부르구요. 약용으로 식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정북도 어느 한 곳에서는 이 술의 국화를 많이 재배해서 약용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한 꽃차 재료로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술의 국화란 말은 꽃의 모습이 술의 바퀴 있죠. 바퀴처럼 보인다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 많이 심지 않습니까. 큰 공원이나 이런 곳이에요. 그러나 이 꽃을 채취해서 염료로도 사용하고요. 또는 꽃을 채취해서 꽃잎은 셀러드로 먹기도 하고 꽃차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 술의 국화입니다. 약성은 조금 서늘한 편이고 독은 없습니다. 또는 침침한 눈을 밝게 만들어주고요.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가 지긋지긋 아픈 두통 있죠. 두통 그리고 인효작용이 좋아서 소변을 잘 나오게 만들어주고요. 거기에도 기관지염, 기침, 이루염 그리고 간기능 이상으로 오는 황달, 간경화 간염에도 이 술의 국화가 아주 귀하게 쓰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 주변에 흔하다 보니 이런 좋은 약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약효가 좋다는 것을 미리 알고 충청북도 어느 고장에서는 이 술의 국화를 꽃차로 약용으로 많이 재배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눈이 좀 침침하고 눈물이 나는 물이 있죠. 국화 말려둔 꽃털 물 1리터에 약 한 20그램 대추 조금 넣고요. 감추 한 3쪽 넣고 은은하게 다려 그 물을 식구이 한 장씩 드시거나 아니면 봄병에 넣고 다니며 따뜻할 때 조금씩 드십시오. 자주 드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드시면 눈에도 좋지만 목이 아프고 따가울 때 있죠. 감기 기운이 오갈 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도시 한가운데 오염된 곳에 있는 것은 쓰지 마십시오. 반드시 깨끗한 곳에 가서 채취하셔서 꽃을 씻지 말고 그대로를 즉 음지에서 말려 두었다가 물을 팔팔 끓여 조금 식힌 다음 넣고 우려드시고요. 가장 쉽잖아요. 꽃 몇 송이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물 끓여서 조금 식으면 그곳에 한 두서는 송이 넣고 한 5분에 10분 기다렸다가 우려나면은 그 물을 한 장씩 마시면 눈에도 좋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몸에 염증성 질환을 삭혀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쉬운 것을 해야 되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술의 국화 잘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